자,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형고 멘토입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. 어느 정도의 궁금증을 전화 주셨을까요?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15,900원에 한 70% 비중도급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워낙에 큰 금액을 투자해 놔가지고 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셨을까요? 아, 갑자기 뭐에 홀렸는지 왜요? 뭐에 홀렸어요? 아니, 워낙에 또 제가 생활용품을 좋아하고 또 이런 화장품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쪽에 좀 투자 목적을 두었거든요. 네, 그래요? 장기적으로 볼게요. 단기적인 관점을 볼까요? 저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주춤한다 생각했지만 또 소비 경향이 일어나면 또 이것도 잘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워낙에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셨구나. 제가 컨설팅을 잘 해드려야겠네요. 도움을 많이 드려야겠네요.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. 나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글랜드 랩, 이게 되게 좋아요. 왜 그럴까요? 어쩔 수 없이 중국 시장 쪽으로도 진출이 되어있다고 하고 이쪽은 미국, 잉글루드랩. 이거는 뭐냐면 잉글루드랩은 미국 시장이에요. 미국 시장 화장품 쪽이거든요. 그런데 미국 시장이 소비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 같긴 해요. 왜 그러냐면 집단 면역력이 아마 7월, 8월 되면 아마 소비 심리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 서울도 얘기했지만 미국 관련 화장품 업체들이 힘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둘 중에 두 개예요. 잉글루드랩하고 그다음에 코스메카. 그래서 코스메카나 잉글루드랩은 나쁘지 않아요. 올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. 그런데 이 자리도 가격이 부담이 없는 가격이에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돈을 예금에서 뺀 돈을 아예 1년 묶었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? 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갑자기 하락도 하고 또 이게 또 너무 코로나나 이런 장기가 돼버리면 이게 너무 오래 좀 묶여 있을까 싶어가지고 백신이 있잖아요. 백신. 그래서 한 올해까지만 두고 볼 수 있는. 그렇게 놔도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미국 쪽 소비에 대한 그거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이쪽은 화장품 쪽은 코스메카. 이쪽 보면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건요. 지금 이걸 그냥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한 상반기에 올해까지 두고 봐야 되나요? 아니면 어떻게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 가격.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은 우리가 맞힐 수가 없어요. 그렇지 않을까요? 이게 이 종목이 언제 어떻게 시간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없고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은 있어요. 이건 2만 원. 2만 원 넘어가면 또 볼 수 있어요.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저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차프 요즘에 줄인이라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기초적인 걸 보고서 했었는데 저는 좀 성장성이나 기대스틱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계속 주식이 빠지고 또 백신이 온다고 하지만 또 이게 또 막 13,000원, 12,000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. 저는 하나도 우려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? 저는 안 돼요. 그러면 현재 이게 주식이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은 맞아요. 제가 저라면, 제가 선생님이라면 저는 가져가요. 그래서 현재 제가 한 매 숟갈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? 계속 살짝 떨어진다 해도 상관없어요. 이게 1만 5천 원짜리 깨진다 해도 저는 들고 갈 것 같아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나쁘진 않아요. 추세 만드는 자리고 이격도로 벌리는 자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실적, 그다음에 보복 소비, 그다음에 화장품, 미국 쪽 관련된 업종들은 나쁘진 않아요. 업종과 종목들은. 그래서 저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가격도 사이클을 봤을 때 업사이클이에요. 다운사이클가 아니라. 그래서 위쪽으로 봐요. 그래서 좀 더 끌고 가고 2만 원 되면 전화 한 번 주세요. 꼭 드리겠습니다. 힘내시길 바라요.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.